성경과 관련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1611년에 나온 킹잼스 성경일까요? 아니면 오리겐의 카톨릭 성경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왜 부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부응 집회를 열며 부응에 관한 설교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진정한 부응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비판하고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은 확신에 찬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선생들을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등 비평학과 온문 비평학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킹잼스 성경을 비판하고 자신의 선생들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강단에서 외쳤던 자들이 이제는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회중은 자신들의 설교자를 신뢰하고 대학생들은 교수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설교자와 성경교사들의 말이 맞는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성경 99%가 다 똑같다고 하시던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1% 때문에 서로 싸워야 하나요? 로마 카톨릭의 라틴 벌게이트를 사용하는 AD 405년에서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응이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번역본을 사용하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그 어떤 부응도 없다입니다. 그 1%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99% 순수한 물에다가 1%의 비소나 그 외에 다른 독을 첨가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 물을 마신 사람은 100%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물을 마시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한 선택에 의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역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사와 교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경에는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으로 학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신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여러분은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의 변개된 믿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둘 중 한 가지를 완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영어로 완벽하게 보존된 킹잼스 성경 그리고 이 영어로 된 성경이 한글 킹잼스 성경으로 번역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한 학자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의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더 신뢰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를 더 신뢰한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개된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버렸다면 그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변개하려고 한 그러한 세력에 동참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학자들과 목사들과 성경교사들과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부모의 말을 더 신뢰했던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성경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킹잼 성경을 사랑하겠다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통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말씀들만을 골라서 믿었던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뒤바꾼 것을 이제는 그만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를 졌다면은 이러한 죄를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글 킹잼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들고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것에 속한 사람들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현대 개혁 성경의 모래위가 아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위에 우뚝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